나 호픽 가능? 감사 오르니면 뭐하지? 너 서폿 오르니일 수 있잖아 이런 거 절대 호의를 베풀지마 서폿 오르니였을 때 얘가 절대 책임져주지 않아요 어 뭐야 서폿 오르니였네? 음 난 뭐하지? 살짝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간단 말이야 나한테 미안한 기색 전혀 없이 캐틀 카르마? 나 왜 이렇게 프론들이 하고 싶냐 트롤 한판 하고 싶은데? 그쵸? 어른이면 착취가 좋아요 아니 그걸 3초에 알려주면 어떡해 이미 시작해버렸잖아 지송지송 음 그래 다음부터는 일찍 알려주도록 자 프론들이니까 뮤토를 하면서 가자고 설거 한번 야무지게 해볼까요? 난 날먹이나 좀 해볼까? 1레벨에는 근데 저 트론들 너무 오랜만인데? 이거 요즘에 왜 안나오냐? 그냥 구려서 안나오나? 탕후루 같은 거임 탕후루 알죠? 요화전 같은 느낌이구나 여길 쓸 수도 있잖아 그쵸? 여기 있나 보네 여기까지 재밌다 쿨하네 이녀석 매우 쿨해 저음체만 먹어주고 다그작 무빙무빙 얘 왜 여깄냐? 가비 어 다그작 영차 여기까지 혹시 가능할까요? 이거 가능? 라인 끊는 거 좋고 그부야 여기까지 오케이 좋았습니다 탈거는 뜯어야지 갈게요 재미있다 혹으론 어차피 뜯긴다 아 엄 어? 달려가 잠깐만 이거 각이다 여기서 좀 많이 끌리거든요 오르니 텔포를 미드로 과연 써줄까? 나는 아니라고 봐 아 그걸 미드로 써주네 아 아 오케이 뒤에서 걸어 나올 줄은 몰랐다 그죠? 그죠? 사비 뒤탯을 탈 곳이 없는데 기회다 으쩍으쩍 폭을 가나요? 가능할까요? 오케이 여기까지 폭을 내꺼야 맛있다 아이고 저게 저이베 음 그래그래 야 근데 이거 바텀이 너무 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죠? 못생겼다고 조시한 집 타이밍이니까 바로 바텀으로 가 아이고 큰일났네 아이고 그래그래그래 아직 30초 남았거든요 잘다 맛있다 이게 얼마야 야 풀채굴 이 맛이지 음 그래 그래 이 맛에 트런드를 했었지 그죠? 맛있다 혹시 이거까지 아 오케이 이해곡 위에 있는데 어? 오케이 여기까지 어? 어어? 여기까지 일부러 맞은 다음에 그 다음 피읍을 해 어? 아니 왜 이렇게 단단해 네이스 네이스 음 우리팀 나이스 맞다 트런들도 나이스 트라이였어 님들아 트런들은 죽는게 전혀 손해가 아닌게 상대방이 오히려 트런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 사이드 돌대 어 잘하면 한대 어 뭐야 미쳤는데 우리팀 나만 잘하면 되겠는데 좋은데 혹시 아무도 없나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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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아리 뺐어 얘들아 여기 아리 있음 파이팅 안 죽나 저거? 가보려 가보려 따라라라따 음 까비요 바닷 나갔네 아 그래그래 트리플킬 오른도 귀환하느니? 무시하고 그냥 밀어볼까? 그쵸? 뭐 어쩔건데 오른으로 뭐 어쩔건데 오른으로 뭐 어쩔건데 오른으로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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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나섰는데 에라 모르겠다 까비 근데 난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 교환이었다고 봐 이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트런들은 이게 맞아 어어 이거는 음 잘가렴 잡긴 했는데 음 그래그래 결과가 아쉽구나 난 나만의 한타를 할게 얘들아 어차피 게임 안 끝나잖아 그쵸? 미뤄봐야 미드 억쟁인데? 어어? 뭐 어쩔건데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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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감정적인 플레이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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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운데? 난 나만의 한타를 하러 갈게 또? 어어? 이에고 온다 에라 모르겠다 아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다 자 여기서 절대 귀환하지말고 정글가지 털어 자 패권해야지 어 왜그로삼님아 어어? 돈 빼 그래그래 어어? 아니 이거는 안타도 아 오케이 아 근데 마너가 없긴 한데 차라리 탈포탄 다음에 아니 귀환한 다음에 어어? 잠깐만 가보자 출발 어어? 이거 안와 아무도? 맞네 오케이 으쯧 으쯧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난 자연스럽게 미드로 가 그리고 어어? 어어? 오 타워를 밀어 그리고 타워를 밀어 그리고 타워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 따 따 따 따 따 다음 어?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따라라라 따라 자 드가자 할건 해야지 자 할건 해야지 너가 뭐 어쩔건데 인마 너 오르니야 인마 가보려 수고하십니다 아 트런들은 이게 아니죠 이것도 1등이지만 자 이것보다는 아 그래 이게 맛이지 그죠 아 명예까지 수고하십니다 제이스면 뭐하지 제이스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챔피언 없나 내 챔피언 폭에서는 없나 딱히 생각나는게 없네 그죠 아 근데 카이사 난이도 너무 높은데 지금 컨디션으로 하기에는 어 피가는거 기분 좋죠 이런거는 기분이 좀 나쁘죠 제이슨은 뭐지 걸어오겠다고 어 나는 먹을만한데 그죠 너 이거 못오잖아 올거야 안될걸 너 죽었어 제이스야 전멸도 안쓰고 좋네 얘는 아 아 이게 맞아 아쉽다 아 너무 아쉬운데 상대가 반응 못하게 잘 썼다 뭐 두번째 킬을 내가 안죽고 제이스 죽었으면 라인전 그냥 끝났는데 좀 아깝네 높으리긴 해 얘 이거 밀고 집가고 싶어 할거 같은데 죽밀라거든요 좋은데 야 근데 제이스도 나름 강하다 잘하는데 하우스 5렙이라서 다행이긴 하다 응 다 죽었네 근데 교환난건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고 화이팅 끄자고 크블랑이 어디있을까 여기 줏 아 아 아 이게 W가 안맞아 너무 아쉬운데 아깝다 아깝다 gem 13 10 10 9 수 이게 het 일이 넘 화이팅 모르침 15 4 5 5 코 아 그러니까 쓰레쉬까지 왔었네 어우 야야야 생크 스크린을 할아있는 무기일까 이어먹고 있나? 이미 먹었네 여기? 알만한데 확실히 이즈나가 없으니까 그거긴 하네 살아남기가 좀 더 빡세긴 하네 그쵸? 어허 아 아 뭔가 아쉬운데? W를 좀 더 재다가 날릴걸 아깝다 아 아 알리 스턴 기다렸다가 W를 날렸더라면 내가 좀 더 침착했더라면 좀 막을 수가 있나? 힘들어 보이긴 하네 그쵸? 혹시? 혹시? 사비 아 아 너무 아까운데? 네이스 여기? 아 이게 안 맞아? 와 너무 아까운데? 맞았다 사빙 오 레이스 아슬아슬한데? 아니요 쉽지 않은데 그쵸? 여기? 사비 어어? 여기? 가버려 여기까지 W 두 대 맞았으면 죽어야지 아 근데 가기엔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어 한 번 찍자 이거는 대이사 대이사 후원했었습니까? 오 풀템 뽑으셨습니까? 어 지금 데미지 와 이거 뭐야 와 나 여기 있었으면 패타킬인데 이 정도는 아니고 아유 처음 감사합니다 음 그래그래그래 얘들 얘들아 나 좀 멀긴 해 어우 아파 잘 피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 이게 안 맞아 또? 대박니? 맞았다 여기 인마 나는 여기까지 보여줄만큼 충분히 보여줬다 더 이상의 펜타킬은 생략한다 탈진? 난 그걸 뚫어 허허허 탈진을 들어? 뭐 어쩌라고 자 수고요 확인 음 그래그래 어